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공포의 벤 탈출 맵인데요 비그야 왜 그래요 비그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제 맘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알았어요 지금 조심해 여기 뼈다구 아아 아아 비그야 목소리가 알았어요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맞아요 여기서 뼈다구를 밟지 않고 요거 벤침입니다 벤침도 밟지 않고 조심해서 탈출해야 된단다 알았어요 여기를 체크포인트 밟고 누가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까 여기 써있네요 이사람이 만들었구요 어 저 친구 쫓아가자 얼마나 이 게임을 만드는데 4일 걸렸다 아아 아 아이템을 여기 뭐요 3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요 어쨌든 됐구요 신랑바 똑똑해요 맞아 피그야 이건 뭐지 꿀인가 먹을래 피그야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어 먹어도 되네 그냥 기름인가 보구나 쇽쇽 쇽쇽 쇽쇽쇽 쇽쇽쇽 피하고 아아아아아아악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쩄 맛있구나 많이 먹고 통조림 지나서 어이 뭐야 이거 왜이래 런! 도망쳐! 도망쳐!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뱀이야아 뱀이 쫓아온다아 막다른 길이야 아악와악와악 소리를 꺼내서 하나도 긴박하지 않았어 ㅅ은? 으어? 으응? 아아아아 으응? 피규어! 멋있다! 쩝쩝쩝쩝쩝쩝 맛있구나? 많이 먹고 통조림 지나서 어이구 뭐야 이거 왜이래 런 도망쳐! 도망쳐! 아아 아아 아 벤이야! 벤이 쫓아온다! 막다른 길이야! 아아악 소리를 꺼내서 하나도 긴박하지 않았어 응? 응?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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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으어어어어! 어어 OOOOOE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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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어 numbered 아 여기 봐봐요 파인더업의 버튼 아 버튼을 찾아라! 버튼부터 찾아야 되는 거였네 빨리 버튼을 찾아야 돼요 피해어 버튼이다 버튼 누르려 됐다 눌렀다 벤? 아 살려주세요 벤이 쫓아와요 난 벤 벤이랑 잘 지냈는데 사이 좋았는데 됐다 아 이게 여기로는 밴은 못 쫓아올 거야 다행이야 여기는 좀 조금 착한 미로라서 다행히 화살표가 있네요 아닌가 어 있어 있어 됐다 어허허 여기는 공을 피해 가지고 공들이 춤을 추고 있네 그 공포의 밴 하우스 마치 그레니 같은 느낌의 좋았어 어허허 이건 뭐지 이게 모니픽이야 어 침팩이예요 여기를 조심해서 밟고 좋아 됐고 여기는 어 이거 뭐야 방금 점프가요 조금 더 돼요 점프가 조금 더 되네 어 아이고 아이고 병 위에 병이 올라와 졌다 됐다 친구 따라잡은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빗자루 빗이다 피그야 머리 빗으려 아 전 머리가 없어요 피그야 없어도 빗어 빗다보면은 자라지 않을까 자라나라 머리머리 어 머리머리 자라나라 안 자라나요 머리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몸통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못 지나가는 건가 뭐야 이거 머리털인가 이거는 뭐야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야 비밀길 오지 이상한데 여기로 이렇게 피해가는 건가 아닌데 막혔는데 몸통이 이렇게 두꺼워 이거 호호이 참 여기 제일 가느다란 이 목 부분으로 지나가 왔어요 슉슉 어 됐다 슉슉 아아아아아아 피그야 아아 안되잖아요 니가 점프를 못 뛴 거란다 아니예요 난 내가 한게 아니예요 누가 했어 그러면은 내가 안했어요! 내가 안했다고요!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왔어요! 화내지 말고 어? 여기는! 아! 그거다! 무궁화꽃이다! 무궁화 벤이 피었습니다! 빨간색이네 지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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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속였어! 날 속였어! 날 속였다고! 파란불인 줄 알았잖아! 선 밟으면 안 돼요! 지하철 선이나 마찬가지인 거란다! 알겠니? 알았어요! 예! 무궁화 예! 예! 잠깐만! 멈춰! 멈춰! 아! 제 뒤로 도네! 무궁화꽃이 피었을까? 말까? 피었다! 빠왔다! 한 번은 지나가자 그냥! 제발! 그냥! 아! 멈춰! 멈춰! 아! 따! 야! 욕심부리지 말라고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멈춰! 반짝일 때! 욕심부리니까 쓰러지잖아! 어? 피규야! 제거 안 했어요! 누가 했어 그럼! 제거 안 했어요! 제거 안 했어요! 제거 안 했다고요! 억울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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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아저씨! 사인해주세요! 밴 아저씨! 전화 걸어주세요! 여러분 이 전화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전화기를 꼭 하고 삐익! 땡기고 타라락! 노면을 탁 떼고 삐익! 타라락! 옛날 전화기는 이랬어요! 누르는게 아니라 손가락 걸고 이렇게 땡겨서 탁 했다가 탁! 노면을 탁! 돌아가면서 번호 눌리는 거였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엄청 옛날 최신개술! 톱이네! 와! 톱 돌아간다! 착착! 피그 머리를 좀 잘라볼까? 뭐라구야! 괴물이야! 도망쳐! 피와! 도망쳐! 아! 살려주세요! 레버 땡겨! 거미줄이다! 거미다! 아! 아! 뭐 다 독을 발라놨나! 닦기만 하면 다 쓰러지네 그냥! 쇽쇽! 피하고! 거미! 거미야 거미! 쇽쇽 거미줄! 거미줄 피하고 거미줄 피하고 쇽쇽! 됐다! 어어! 어어! 와! 벤이다! 벤이야! 거대 벤이야! 어어어! 이거 개껌인가! 개껌... 개껌이 아니라 개 장난감 같은데? witnessed 아!!! walls φ couples 안돼 나를 먹으면은 무려 구 aland 이렇게 점프를 못뚜니 비그야 점픈 실력이 갑자기 퇴화했어 제가 안됐어요 아! 집중해! 뭐하는거야? 점프 왜이렇게 못해? 제가 안됐어요! 누가 했어 그럼? 제가 안됐어요! 제가 안됐어요! 누가 했냐고! 누가 했냐고! 제가 안됐어요! 됐다! DNA? 아니 이건 DNA인데? DNA가? 뱀의 몸속에? 그래가지고 뭔가 돌연변이가 태어나가지고 뱀이 엄청나게 커진건가? 그럴 수 있지요? 아! 뭐야! 아니 이가 왜 위장에 들어있어? 좀 희한하게 생긴게 생긴게 뱀 속이 꼭꼭 뭐든지 잘 소화시키려고? 근데 게다가 소화 하나도 안됐음 소화도 하나도 안됐네 이거? 정말 쓸모없는 이빨이구만 슉슉 슉슉 아! 여기가 심장이다! 공격해! 심장 공격하렴 픽이야!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잔인한 짓을 바로 공격! 어택! 아 공격이 안되네? 바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이 안됐어요 아쉽구만 밴을 끝장내버릴 수 있었는데 심장어택 어허어, 뇌 아 소리야 아 아 아 뇌가 4개야! 세상에 뇌가 왜 똥구멍 옆에 있어 다른 친구네인가? 자기네가 아닌가? 밴내가 아닌가? 걸어갈 수 있게 됐다 몇번 일어났더니 좋아 잘됐다 똥에 닫아도 상관없는건가? 똥에 닫아 안되는줄 알았는데 그냥 굴러서 떨어질걸 아 됐다 어디야 배똥구먼 어디야 아 발이 걸렸어 조심했어야 된대 조심해야지 피그야 제가 안했어요 누가 있어라 제가 안했어요 어쨌든 누가 있냐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아? 아니 저건 어떻게 된거야 버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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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된일이야 이거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스킵스테이지를 사봐 다시 태어날수도 있어 아 됐다 휴 가느신이 응급처치로 살아났습니다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놓은거 아니야 로벅스 쓰기만 되려고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됐어야 된데 로벅스를 썼어요 피그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서 로벅스 아 거꾸로 왔잖아 아 다시 아까 안했으니까 마주하고 킬 벤 벤 로봇 벤 어떻게 없애니 저도 몰라요 벤 몸통 막치기 아 버튼 누르는건가 보다 뿌 아 물이 로버트는 물에 약하니까 와 로버트는 물에 약하니까 벤 이거 뭐 무서운 괴물인척 하더니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했네 본체가 로봇이었나봐요 껍데기를 벗어버린거지 어쩐지 맨날 벤 맨날 이 소리밖에 안나잖아요 그죠 잘 보고 있어봐요 이 버튼이 사라지면은 다음 버튼이 나오는건지 아니면은 맞네 그냥 버튼 또 누르면 되잖아 뭐야 이거 그냥 똑같은 버튼 계속 누르면 되요 삐삐삐 주세요 예 쓰러트렸다 예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일찌 하하하하 벤 돼지저금통 좋아하니? 어! 어! 좋아하나봐 돼지저금통 구독했니? 호호호! 웃지 말고 말을 해 돼지저금통 좋아요 눌렀니? 예스! 잘했어 벤! 좋아요를 눌렀다니 아주 잘했단다 칭찬해줄게 예! 신난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벤! 벤한테서 도망쳐! 였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봐주면 더 재밌어갔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피구도 안녕! 안녕히가세요 예! 뿅!